정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랑 출연의 결혼과 신부 김윤형랑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밖에 계신 분이 결혼 되기 위해서는 생일이 심장 안에 들어오셔서 이 진상에 창섭을 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신랑 출연의 결혼식과 신부 김윤형랑의 결혼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 박수, 박수. 박수 , 박수 이 시간을 봐 아, 모든 것만 더 좋고 숨을 안고 온 연애도 이 일에 숨을 안고 온 연애도 이 일에 숨을 안고 온 그 세상은 오직 머물이야 정말 머물이야 더 많은 운이야 그 마음은 오직 머물이야 더 많은 운이야 더 많은 운이야 더 많은 운이야 이 세상이母질관üz 어inha으한 안고 온 연애 다시 원ordin ven 다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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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빛을 달려 지난 날 날 날 날 사랑을 기억해요 워낙 빛을 달려 워낙 빛을 달려 여러분 수고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도 두사람의 청소년식의 상야를 맡은 뮤지컬 배우의 가수 조 민평선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신부님께서 직접 섭외해 주셨는데요 박삼호 결혼식의 아버지가 정말 반가운 중학교 동참을 만났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공 신랑님인데요 신랑마저는 중학교 동참으로 여기 특별한 인연으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심란한 순간까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인공 끝까지 축복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믿고 화이팅창의 내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에 있는 인식으로 특별하게 인식을 준비해봤는데요 우리와 함께 인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축복의 박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멋지고 아름다운 주인공들 만나볼 시간이 견고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신랑님의 인식으로 전화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뒷쪽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뒷쪽을 바라봐 주시면 너무나 잘생긴 신랑 중에 여기에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신랑을 바라보니까 잘생겼죠? 네! 잘생겼죠? 네! 신랑 입장을 가장 뜨거운 축복의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박찬! 멍찐! 시작! 입장! 여러분의 훌륭한 박수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훌륭한 박수 네! 다시 한 번 더 박수 박수 네! 네! 이로써 오늘의 훌륭한 아름다운 여주인공을 받아볼 텐데요 네! 이 신랑 신부에 이어서 신부의 등장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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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 신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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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 박수!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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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位 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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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прос turist 방pan으로 네, 열심히 하는 선수들, 네, 여기서 네, 일어나서 오늘의 선수들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3년 3년 도주인공이 손을 잡고 다시 오늘 공개 드러나는 역사적인 순간의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우리의 멋지 바르사 도주인공의 입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는 서로의 눈비친 사랑의 선수들에게 바라봐주시면 네, 맞절의 순서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부부로서 처음 만날 예를 같이 주신 선수만이겠는데요. 우리 신랑 신부는 첫 만남에 마음가슴을 비워보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엄숙하고 경관하게 맞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 맞절. 여러분, 축복의 복수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신부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안 오랫동안 인사를 위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혼인 사연에게 선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내비행령에 서주시고요. 혼인 사연을 불러주신 중 가장 중요한 순서인데요. 그만큼 특별하게 사연이 제가 신랑 신부님에게 직접 여쭤볼텐데요. 신랑 신부님께서는 육성으로 가장 큰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인 혼인 서연 신랑 최영일 신부 김 은영 어떤 도로라도 상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존경하며 진실한 남편과 아들 여수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하니까 신랑이 네 맹세하니까 신부님 다음은 sean 응 폭 오늘 사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나눠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선언부 신라 최영일 군과 신부 김유정의 하나님 일간 칭찬부와 칭찬밀을 보신 자가 있어 일생으로만 고락을 흥게 할 부부가 되기를 뿌리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분의 집인줄 환상으로서 두사람이 부부가 되었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신의사회자 조공이 형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신한 신부와 영원한 사랑의 맹세인 신부로 이분을 전달하셔서 맡기겠습니다. 박은신한 신부는 잠시 서로를 마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원한 사랑의 맹세인 신부로 신부님에게 예보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보를 아름답게 전달하는 것이니까 축복의 박수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 중에 영원히 하나님을 원하는 분은 반지가 끼워졌습니다. 자 이제 두 분간의 두 사람을 축하해 주시고 복도와 직인되신 분이 여러분과 약간 혼주님께 감사한 인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부 혼주님께 감사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고는 천천히 신부 측 혼주님께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날이기까지 또 아름없는 사람으로 늘 경계해 주시고 불러주신 분이 혼주님께 전사 인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 신고 인사 네 여러분 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순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살아나고 네 따뜻하게 돋다하게 주시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자님들께서 눈심이 긁어졌는데요.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랑 신고는 함께 천천히 신랑 측 혼주님에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 측과 함께 신랑 측 혼주님에게 이동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낌없는 사랑으로 늘 관심과 사랑 주시고 우리 혼주님에게 감사하니 차이겠다는 마음으로 인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랑 축복 인사 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신랑 측 혼주님께 정말 좋지만 변화주셔서 딱딱한 덕분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다시 한 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다시 한 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평상 이 장을 빌려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 내빈을 한 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마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할 시간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신랑 신부 내빈께 인사 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신랑 신부가 인사를 빌렸습니다. 네 이제 어려운 별루식의 마지막 순서로 행진의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뮤지컬의 식으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신랑 신부의 행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래의 중간에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할 텐데요. 여러분 그때 가장 뜨거운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하면 바로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전에 데이터도 너무 제 동창이니까 너무 아쉬워서요. 여러분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너무 잘 어울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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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네. các jud spin 네 네. 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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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dua 네 세이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